안녕하세요 쑥다육이예요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 패러독스를 분갈이를 못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러독스를 분갈이를 좀 하려고 해요 날씨가 점점 이제 시원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 다육이 들도 이제 색깔도 이뻐지고 그러겠죠 아 이제 흙을 좀 털어서요 먼저 털고요 잠시만요 카메라에 안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걸 털었어요 이것도 심어야 돼요 여기 깔망을 깔았구요 그 다음에 굵은 마사토를 넣어요 좀 많이 깔은 편이라서 그 다음에 요고 비빔밥 이에요 좀 흙이 많이 분거 같긴 한데 좀 경사기를 좀 깔아야겠어요 경사기 경사밭 이게 패러독스가 돌나물꽃 비단 선인상이라고 부르는데 뭐 확실한거는 제가 지금 대충 잘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쳐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제가 한번 엎었더니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요후 후추 아주 많아들이 야채로 여기가 앞있나 지나갑니다 잘 못났어요 생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얼을 안구했나봐요 그냥 이렇게 이른마사를 사싹 놓고 다는 마사로 다는 우리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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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거 오늘 안하려다가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미난 스토리도 없고 양이 있을 때는 양이야 옛날에 옛날에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안하고 하루종일 저 혼자 궁시렁궁시렁 되는 일도 없고 이걸로 그냥 궁시렁궁시렁 돼요 궁시렁궁시렁 언니야도 생기고 좋아요 좋아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안 흔들리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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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쁘죠? 패러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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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몰라요 이 세상이 하나밖에 정도 없는 내 여인은 이런 거 밖에 몰라요? 노래를 자꾸 누가 부르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가수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이거 뭐야 뿌리가 뿌리가 다 안내려서 이거야 아이고 안되겠어요 경석이가 좀 들어가 경석이 들어가 경석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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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꽂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 또 앞이 어디에요 앞을 앞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안이 뒀는데도 화분이 다 어디로 간거에요 이렇게 굵은 마사톱을 넣고 잔마사톱 잔마사야 잔마사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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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은 마사야 깍깍 완 움직이게 해줘 알았지 알았지 이렇게 이렇게 홍페페 이비다 뿌리 좀 잘 내려줘 꽃 냄새도 그닥 나쁘진 않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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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어서 뿌리 설레를 쭉 내가 니 엄마다 다 요기 엄마야 집사야 매일 매일 이쁘다 이쁘다 해줄게 저쪽 저쪽에다가 앉혀 놓을게 이뻐 이뻐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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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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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었어요 이렇게 심었어요 이쁘지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잠깐만요 물뚱풍 위를 하겠습니다 쑥 이빈 이빈 이럴 이럴 목욕 이빈 이빈 이렇게 물뚱뚱이 를 했어요 뚱뚱이 이쁘죠 이쁘죠 이렇게 간단하게 금방 했는데도 시간이 금방 흘렀네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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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세요